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란 지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3주차 주일광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리께서 서론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해부학자가 사람의 인체를 화학성분으로 분석하고 환산하여 그 가치를 따져보니 밥 한 끼 먹을 금액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한 인간이 구성하는 성분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실 한 줌의 죄와 같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작품을 보더라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집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까지 내놓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의 예언이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반부인 31절에서 34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법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35절에서 39절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확실성, 영원성, 절대성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확신에 찬 영국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신자 수준으로 체험 없이 살아가는 기독신자들이 많으니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어제 우리 주일강단 말씀의 인사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가장 시급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 사랑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 어구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지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굉장히 반복적인 이 어구가 병렬적으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고발하지 못하고 정지하지 못하고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의심과 해의가 있냐? 이 해의에 대한 모든 종지부를 다 찍어야 한다라고 사도마오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언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또 후대, 가정,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노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은 확신 가운데 쓰시고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확신의 삶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겨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구원사역이 본문의 29절, 30절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 다섯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하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부르셨다,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이를 다섯 개의 구원의 황금고리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서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의 선택 혹은 우리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 라고 이미 지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또한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이미 예정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 어거시트는 부르심은 불과학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의 이 다섯 단계의 동사들이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사들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인간 편에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내셨고 이미 확정하신 완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할 일은 되어진 것, 이미 확정된 것을 보장받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자 26들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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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합니까? 바로 사함의 일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함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짐을 받고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우주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머리 깨져버렸습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 정제의식 심어서 그냥 우리 생각 속이는 것 그 수준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시키고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사리께서 말에서 떨어진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을 붙들어진 사병이 이제 대위로 임명받는 것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거죠. 사병은 자기의 행위로 승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단 0.1%의 공로의식 없이 어떤 업적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계급을 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사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 인생 손가락으로 딱 붙잡았었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아끼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못받고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는 거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응답의 키인 줄 믿습니다. 자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시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 앞에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강구하신다 이것이 10편 110편 1절에도 나오듯이 사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우편 바로 이 오른쪽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끊임없이 고발, 정제 모두 법정 단어입니다. 마치 법정을 연상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발돼서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각종 죄목을 갖고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러나 대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을 누리십니다. 왜? 우리 죄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형사소속법의 일사부 제리 이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 원칙은 한 번 판결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체계할 수 없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판결 받으시고 이미 끝내시므로 이제 무죄 우리는 무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의로운 기독신자일수록 우리가 보통 양심에 매입니다. 인간의 의의에 속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불완전한 것처럼 자꾸 내 의의를 플러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해결하려면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24시 해도 사실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바라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근거를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일대제 제목처럼 영적 확신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이거 혹시 단절된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나를 잊은 거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거를 착각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관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곱 가지 박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핍박들이거든요. 그러나 36절에 이 말씀은 10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로 우리가 핍박과 활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당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증명했을 때 불신자나 믿는자나 똑같이 문제 옵니다.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조금 감해져서 오는 거 아닙니다. 더한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것이 불신자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는 넉넉히 승리할 거야.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갖고 가는 인생입니다. 원어적인 의미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헬라워와 저게는 헬라워로 보면 압도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저주받은 것 같고 뭔가 나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고통은 나 혼자 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어려움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배신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문제사건을 때마다 다 일일이 반응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포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자 39절에 영적 카타르시스 우리 가슴이 뻥 뚫어지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열 가지 다양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 현재나 장례나 높고 낮은 모든 권세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재호와 저주, 재앙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분 지옥 권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사단, 해방자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당당히 이 자리에 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 가다가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가 보장된 일생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제 내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직으로 24시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육신의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세 가지 영적 선언 여러분의 인생 성구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새 힘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의 불안전한 약속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약속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고 현장 변화의 70인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비스 리멘즈 이분이 일평생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더라 참 안타깝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패풀 줄 모른다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 여러분 당연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나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다 보면 꾸며야 되고 붙여야 되고 꾸민 것처럼 척척 인생 살다 보면 한계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사는 영적 무감각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의 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이 부활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팍 살리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동답의 확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지만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력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제의 확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자 우리를 강구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력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 자 이 다섯 가지의 확신은요 저는 늘 종합세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치미야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를 종합세트로 다 붙잡고 영적 무장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전 영광을 넘어와 더 큰 나중 영광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까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체험하심으로 모든 문제와 환경을 간신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